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대결 클라우드9 대 퀀텀 스트라이커의 대결 단판으로 헤이븐에서 진행이 됩니다 생각하는 게 박스 뒤에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쵸! 오면! 와우! 피에스! 클래식으로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습니다 자 근데 A연들고 B들어왔거든요? 퀀텀 스트라이커죠? 예 자 일단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B사이트 쪽 브릿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? 그 와중에 다 잡힙니다 와... 심폭하네요 맨지 와! 엑시! 그래도 두 명은 데려갔지만 여기까지네요 근데 이게 쪼금은 열어놓고 하자 B사이트는 열어놓고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네 그리고 포스바일 했던 클라우드9이란 말이죠 예! 밀고 들어오면서 계속 구하게 일어났지만 헤이트! 둘둘 교환 체력이 없습니다 퀀텀 자 여러분 가는 길에 인원 남겨놔야죠 퀀텀 스트라이커즈 네 자르는 인원 남겨놔야 됩니다 그냥 C사이트 쪽으로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이러면 체력이 없다보니까 그냥 죽을 확률이 크거든요 컨텀 스트라이커즈 네 체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네 그냥 쓱 긁어도 죽습니다 한 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코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헤드 원템 내면서 게임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총기가 스펙터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정리는 안될 것 같고요 네 백셋터가 전혀 없다 이러면은 롱네 있죠 가리고 와 여진 때문에 오오 가려놓고 하지만 모험치킨은 앞에서 이러면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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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가 교환만 해준다면 연막 거치는 순간 성공 폭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쵸 오 한 번 더 시약하려 노크 들어왔습니다 이건 커넥 들어간 거 확인 됐죠 예 서로 교환 중요한 거는 스파이크가 지금 드랍된 상태라서 네 약간은 당황했어요 퀀텀 스트라이크 예 이러면은 본인들이 노렸던 게 C사이트로 진입을 하면서 연결부를 장악하자 그리고 차고까지 장악하자였는데 오오오 중간에 끊겼어요 자 C에서도 킬은 나왔습니다 이러면 계속 교환이 되고 있긴 한데 스파이크는 여전히 B사이트 쪽에 저한테 C에서 킬이도 나와도 어차피 스파이크는 B다 보니까 그쵸 B사이트 다시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쵸 중요한 건 연결부 장악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컨텀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A사이트로 크게 돌아서 파겠다는 거밖에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지금 남은 시간 40초거든요 버즈의 칼날 폭풍이 스파이크 근처에 대기 중에 있고요 네 들어와야 됩니다 연막으로 간주했지만 일단은 총으로 위치는 걸렸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어어 충격파살까지 꽂아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자 이거 한 명 침착하게 교환 그래도 스파이크는 챙겼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되요 한사이트로 A세트 선택하네요 이거 차고라인으로 안 뛰어왔으면 A다 라고 생각될 거거든요 클라우드가 지금 이제 이제 알았어요 이거 이 정도면 A야 가자 콜 나왔죠 A쪽에 설치는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라인 파이크가 지금 성강 두 개 남아있거든요 아직 여진에다가 성강 폭발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각 지울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스킬 니러되면 같이 아 자 이러면 AP 다 혼자서 마블이 합격 1대1 먼치킨이에요 먼치킨이에요 상대방 멀치킨이 돼요 찬양했습니다 클라우드 침입 예 칼날포크 오 근데 이렇게 잘리면 진짜 큰일나거든요 어저 배지가 일단 하나씩 교환을 했다 자 교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느새 2대2입니다 굴들이면 이거 할만하거든요 진짜 네 네 세 명이나 잘랐어요 클라우드 나인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클라우드 나인은 2코 라운드인데요 어 돌아오는 선수도 한 명이고요 일단은 열심히 헤이트가 돌아오고 있긴 한데 네 예상될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덫을 넘어올 수 있나요 헤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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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점프로 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넘었어요 넘었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헤이트 그런데 엑시가 가고 있죠 이미 아 아 세 명째 쇼티는 네 총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역으로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타도 여기서 무리하진 않는 선택을 하나요 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뒤쪽으로 뺍니다 퀸이 키를 할 수 있는 각을 만들자 라고 해서 지금 더블 베이팅 하고 있는데 오 위치 봤죠 로그로 그냥 들어와요 엑시가 엑시가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왔는데요 이거 버츠도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거 소리 들립니다 나오자마자 퀸스가 끝냅니다 스파이크 다운 근데 버디가 뒤쪽에 아 그런데 난전에서 전진에서 C쪽에 나오는 인원이 두 명입니다만 엑시가 대기중이었습니다 두 명째는 안되네요 교환이 됐습니다 헤이트가 뚫어냈고요 신경절도까지 위치 봐야죠 체크됐습니다 일부러 위치 베이스에 있는 걸 찍혀주고 이제 움직여요 퀸텀도 차고쪽에 어그로 끊고 있고 자 근데 오회인이 서로가 교환이 된다면 사실 클라우드 나인 중에 사실 우수입니다 네 이거 퀸텀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각이 너무 많아요 자 들어오는데 시야가 뺏긴 와중에 잘리고 말았고요 에이피나가 뚫어냈습니다 TS도 만당했는데요 장이 비었었던 거 피킹 에임이 따라가기 힘든 위치였고 본인보다 먼저 와이드 피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잡았어요 네 잘하는데요 시야 차단 빼고 베이스 라인 쪽에 클라스톱 아하 등만 시원하게 긁어줬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를 주진 못했습니다 자 헤이트가 이번에는 봤거든요 일어가 보나요 한 명이라도 끊어내나 싶었었는데 4명 생존한 이후 계속 에이사이트 원투를 했어요 자 이러면 찍히고 사냥꾸대분도 다리 찍혔어요 기와중에 교환은 됐습니다 하나 더 갓라이크가 대기준 아 베이팅되면서 이러면 셋셋 수비도 아직까지 할만하다 그리고 5포라는 걸 정보로 얻었다? 리테크할 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속도가 느리다는 건 이제는 아실 거기 때문에 네 자 이건 위치 확인하러 간 거죠 네 그래서 빠르게 C로 돌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2대1요 이러면 헤이트가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막아낼 수 있으시죠? 야 역시 판단 빨라요 어차피 백사이트에서 있던 게 아니고 시티에서 날라온 총알이다 보니까 이제 합류했다 바로 백사이트 연기해주면서 뚫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퀀텀은 차고라인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나인이 부담슬할 수밖에 없는 게 크레디를 지어짜서 전반전 역전하려고 지금 5포를 뽑았는데 네 승부 걸긴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5포를 최소 하나는 잘라줘야 됩니다 배지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3대2 아 여기서 진정타? 아 그런데 2대1 오 살았어요 살긴 살았지만 체력이 많이 없군 리테크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빠져야 됩니다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내주게 되면 6대2까지 벌어집니다 라운드가이 점점 여유가 없어져요 지금도 보시면은 미대장마 거치니까 어? 한 번 시도하자 그냥 이제 거쳤네 네 우리 템포대로 가볼까? 라는 느낌으로 지금 모였거든요 예 자 보이면 5포대기 중 어? 보였는데요 자 킬은 만들지 못했고 오후에 구속에 벌리면서 오펀 다운 오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TS 스파이크 설치 일단 헤이트와 좀 교환이 됐지만 어느새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데요 2대1 마운치킨 대기 중 독살구덩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드루 때문에 일단 피하거나 생각을 해야겠죠? 소지가 이미 되어있고요 사실 독살구덩이를 써도 해체 사운드만 들리면은 월샷이 가능한 위치에서의 스파이크 소리이다 보니까 아 썼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거는 한 번 사운드만 내고 빼겠죠 이제 네 먼치킨 아 여기로 타겠습니다 위치도 지금 보시면 A사이트 다 들어와라 우리는 시기할 거니까 네 그 와중에 먼치킨이 짤렸습니다 자 롱쪽에 오고 있는 걸 헤이트가 이미 봤고요 템포를 높여서 갈 수밖에 없겠죠 갓라이크 그리고 총괴 자체가 좋으면은 이렇게 그냥 기회성에 남았을 수도 한다면 플라로나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을 쥐고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까지 되고요 자 이러면 차고 먹을 필요가 없죠 그냥 씨롱으로 다 빠져서 그냥 그냥 사격만 하면 됩니다 음 TS가 그런데 제타까지 잡히게 되면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와 TS 와 TS 분위기 너무 갓라이크가 다 잘립니다 갓라이크가 잘려도 이러면은 헤븐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아 이거 대응이 안 되죠 하나 더 봤어요 트레이드 좀 들어가고 있어요 봤어요 자 이러면 들어가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위치가 너무 애매하죠 갓라이크가 와 2코 갓라이크 서로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자 나오면 아 둘 다 갈렸어요 그 와중에 여망룡이 엑 이코가 2교체 에피나가 마무리 오더가 이코 선수거든요 찾았어요 에이롱 쪽 피스톨 어 위험했는데요 잘못 지켰죠 이거 네 고립됐는데 그 와중에 데려갑니다 TS 오늘 미쳤습니다 TS 약간 지금 퀀텀이 말하는게 더블 베이팅은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클라우드 아닌게 얘기해주는거에요 네 독성형기나 장막을 통해서 시작하려놓고 더블 베이팅하면은 누가 속겠냐 우린 그냥 몸으로 하겠다 어 네 그래도 에이트가 일단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수적으로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2대 4에요 자 근데 차가 흔들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게 좋아보이거든요 상대방의 백업이 지금 옥주에 옵니다 자 조금씩 전진은 하고 있는데 C롱으로 통해서 들어가지만 베이스라인 쪽 그리고 B사이트 쪽에 2명 대기하고 있는 에피 자 사이퍼 사이퍼 차이 아우 아파요 자 여러분 설치는 되겠습니다만 지켜낼 수 있을까요 2명은 체력을 많이 깎아 놓기는 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백사이트를 얼마나 잘 먹고 있느냐 에 따라서 경기가 바뀌거든요 네 클라우나인 아니 배제를 시켰죠 지금 클라우나인은 자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 먹였어요 다 먹였어요 C라인 2명 야 100개인 아 갈라이크가 먼저 스톰트라이커즈 야 원탭 헤이트 바로 앞에 하나 더 있죠 암살 2인조 불어낼 수 있을지요 3대3 일단은 밀고 나가고 있긴 합니다 자 반응속도 빨랐어요 네 와 이걸 리코가 3명제 롱쪽에 2명 덱이죠 스톰트라우나인 네 그냥 그냥 해치하나요 자 젠타가 TS 2대2 바톤토치 바톤토치 예 맞아 조연치 오차 마셜 리코가 4명 잡아내면서 이렇게 라운드가 끝납니다 매치 포인트 에이스 에이스에요 이코 에이스까지 했네요 와우 매치 포인트 차고 전진하는 손을 다 잘라내고 사이트 들어가면서 팀원의 백업까지 하면서 에이스 이코 이코의 영입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TS가 역시나 같이 발맞춰서 오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코 거의 다 왔죠 네 비딕건 클라우나인 배지에 마샬 마퍼레이터 헤드 한방 넘들이 벌써 지쳤군 딱 한방 한방 꽂혀야지만 역전이 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지진 강타까지 있기 때문에 기회는 기회는 한번뿐입니다 마지막 매치가 될 수 있는 C9이에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같은 패턴 C쪽에 갈라놓고 야 가려고 하지만 에피나가 먼치킨을 끝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자 TS 아우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아 컨텀이 마샬에게 당했습니다 쇠기를 박으러 간건데 마샬에 당했죠 오히려 이러면은 에이 사이트 조용히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클라우나인 네 자 뒤를 물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컨텀도 밖으로 나와있는 상태에요 자 일단 뒤에다가 더슨 깔아놨으니까 클라우나인은 그냥 에이 사이트 진입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오 들어갑니다 오 출판 오 출판 오 출판 설치는 해야 돼요 설치는 됐습니다 오 이게 화살이다 뒤로 돌아와요 지금 컨테도 트라이커즈 네 스치면 죽어요 이러다가 근데 마샬 마샬? 마포 마포레이트 마포레이트 안 돼요 안 돼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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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그래도 에피나가 마무리 2대1 C9 혼자 남아있습니다 들어가는 갓라이크 소리 들리고 있죠 나오면 갓라이크가 마무리 결국 결승은 컨텀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잘하네요 이야 진짜 조직력이 확실히 올라간 모습이